꾸잉 안녕하세요 스윙즈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샐러드 먹방을 해요 오늘은 심지어 ans 말은 아니에요 저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체지방 좀 줄여줄게요 다이어트 pt만 5주차인데 잘 먹겠습니다 나는 스윙스라고 하고요 돈까스 먹방하러 나왔어요 다이어트가 어디 스마트 맛있지 돈까스만 있으면 됐지 약간 쌀 하루에 한 600g 먹지 뭐 맛있다 채소아 돈과 이소아 너나 먹어 맛있다 맛있어 채소아 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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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웅 이 건강해지는 것과 지훈아 내일 너 매일 피티하지시면 5주차 하고 있지 다음 주에 가면 6주차 되지 조금 있으면 너 왕자 생길 수도 있어 조금은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 다이어트 좋게 산백질 빵 빵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와 아무 맛 안 나 상상하는데 이건 이건 돈까스 우리 엄마 좋아하겠어 아무것도 지훈아 이렇게 깨끗하게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 못 하지 엄마 이거 봐 퍼플 언니도 이번엔 몰아 안 하겠지 최고야 퍼플 언니 이거 봐 아 и 이거 먹고 싶다고 INEN? 이거 먹고 싶다고 INEN? 당연히 안돼. 당연히 안돼. 나는 다이어트 정체야 나는 돼지다 나는 72kg 내 몸무게 유지하는 게 너무 즐거워 왜 내 정체성을 부정해 내가 이건 돈까스야 이건 돈까스야 이건 맛있는 갈색 튀김 바삭바삭한 내 형제 돈까스야 마이 브라더 내가 변신하고 있어 나는 돼지다 꾸이이 인생은 짧아 어떻게 될지 몰라 나 같은 Ratecember 돈까스 먹다 목에 걸려 뒤쥘 수도 있어 목구멍 터져 뒤쥘 수도 있다오 우사인 볼트, 우사인 볼트,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달리기 제일 빠른줄 알아? 유전자가 좋아서야 마지막 한 조각 여러분, 마지막 한 조각 이제 남았는데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좋아요, 구독, 신청, 알림 설정 다 해주세요 여러분, 먹방이 랩보다 재밌어요 너무 맛있다 지훈아 난 돈가스예요, 난 지훈이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